뉴스 비하인드 오늘 첫 소식은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비하인드에서 지난주에도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한 뉴스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속사정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용계일 유수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연부이시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기자, 지난주에 박정희 동상 건립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총선이 끝나면서 동상 건립 움직임에 속도가 더 붙고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조례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달 3월 11일에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죄다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 관련된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당초보다 5,237억 원이 늘어난 11조 1,109억 원의 규모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다고 밝히면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바로 박정희 동상과 관련한 예산 14억 5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역 광장과 그리고 대구도서관 앞 공원의 이름을 각각 박정희 광장과 박정희 공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동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인 박정희 산업화 정신 그리고 228 자유화 정신을 각각 이 공원에 새겨놓고 그리고 거기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길 기자, 보통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이번 일은 약간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례는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를 담고 있는데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함께 편성을 한 겁니다. 박정희 우상화 반대 운동본부도 바로 성명을 내고 대구시민과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대구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기념사업 조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성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반대 의견만 900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가결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부터 편성하는 것은 대구시의회조차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임성종,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발의한 내 법이니까 시의회는 무조건 따라줘. 너희들은 거수기야. 이러한 독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운동본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구시의회 임시의회를 앞두고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네, 반응들을 보면 동산 건립 추진 과정이 조금 급하다, 급작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동산 건립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이 홍준표 시장이 광주를 방문한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광주 가서 약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짐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태부 기자, 다른 지역 전직 대통령들 기념조례 있을 것 같은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법조처를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는 조례는, 확인한 조례는 1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기념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9건은 대통령과 관련된 건물이나 또 김대중 평화회의 같은 특정한 행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구시와 같은 기념사업 조례는 4곳인데요.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남도가 비슷한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이태우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기념사업 지원을 담은 조례가 모두 8건이었는데요. 다른 곳의 기념사업 조례와 대구시의 조례를 비교해보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8건 가운데 5건은 자기 지역에서 출생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과 구미의 조례 목적에 출생을 담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 출생인 김대중,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이름을 명칭에 담았고요. 기념 대상을 지역 출생 대통령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 이렇게 기념해야 할 근거를 담고 있는데 대구시의 조례는 이 근거조차 담기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 대구를 부를 때 보수의 심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에 기반을 두고 정치를 해서 박정희라는 말, 그 단어 자체에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태국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우리 대구 지역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대통령과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구미공립보통학교를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대구사범에 와서 교사 수업을 받고 그런데 교사는 또 대구가 아닌 문경에서 했습니다. 그 뒤에는 만주군관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대구와 그렇게 인연이 길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50년에 유경수 여사와 만나서 대구에서 어느 성당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년 뒤인 1952년 대구에서 그렇게 낳게 됩니다. 그 뒤에는 군인의 숙명처럼 여러 곳을 이렇게 떠돌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쿠테타 이후에는 소굴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지역 출신이다라고 보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좀 담아야 합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분명히 하지 않고 벌써 예산을 14억 5천만 원 동산걸립과 광장 조성에 편성을 했는데요. 조례한 목적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인데 마포구에는 박정희 기념관, 김대중 도서관, 책유화 가혹, 전직 대통령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성금과 국가보조금으로 박정희 기념관이 설립이 됐고요.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김대중 도서관이 설립됐고 본인이 직접 건축한 책유화 가혹이 있는 상황인데 마포구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성이 됐습니다. 직접 예산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부 속사정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광주에 가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 많이 합니다. 많고 곳곳에 기념하는 어떤 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장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고 난 뒤에 홍준표 시장이 우리도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이나 동상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공공장소에 동상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상을 세우겠다는 동대구역 광장은 한 해 1,3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이런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상을 세우겠다는 어떤 취지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일 때 어떠한 동상을 어디에 세웠느냐를 한번 봤는데요. 네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어떤 돈으로 그리고 어떤 취지로 세웠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보통 공공장소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그런 인물을 비용은 대부분 개인의 헌납으로 그렇게 지어졌고요. 그 목적은 경제성장이나 계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동상을 자기가 세웠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사적으로 기를 만한 사람의 동상을 세운 뒤에 자기 이미지를 거기에 투영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충무공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이 대표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 탑동공원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요. 4.19 혁명 이후에 끌어내려져서 부서졌고요. 남산공원에 건립됐던 역시 이승만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구 소련에서는 스탈린이나 또 레닌 동상이 순환을 당했죠. 지역마다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마우젓 등 동상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를 반복하는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동상이라는 게 정 기자,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떤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홍준표 시장 굉장히 열심히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열심히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추진,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건 순전히 저의 추정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활용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통적인 인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효과를 기대했다라고 앞서 이태우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1968년부터 애국선열조상권립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맡았고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세웠던 동상을 보면 충무공, 사명대사, 율곡이, 원효대사, 김유신, 신사임당, 정몽주, 정약용, 태계양, 강감찬, 김대건, 윤봉길, 안창호까지 역사적 인물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 보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다른 주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근거랄까? 그러니까 무기가 미래보다는 과거적인 게 많습니다. 나이도 다른 대권 주자보다 많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본인을 투영시킬 과거의 역사적 인물, 보수 정당 대통령 가운데 가지고 올 인물이 누가 있을까? 보면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을 호출해봐야 본인한테 손해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김용산 대통령이 있는데 부산 경남 출신이라서 본인이 가지고 와봐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경남도지사 시절이면 또 몰랐겠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지막 대권 도전 기회를 위한 욕망에서 박정희 동상을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공공장소에 동상을 건립하려면 도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정서가 있어야 하는데 미래지향성,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객관적인 공을 꼽자면 저는 그린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도심의 숲을 유지하게끔 만든 공이 있는데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자고 앞장서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신을 기념하는 일 대신 동상을 세우는 일은 앞서 이태우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끌어내림을 당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에 다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 두 번째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치매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연 기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 지적들도 많았는데 이런 사례가 이번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권의 기본을 참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15일에 4.20 장애인 차별 철폐 대구투쟁연대와 대구 1577-1330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 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인 양 모 씨가 사전투표를 위해 만촌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는데 승강기가 없어서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임시기표대를 투표소가 아닌 곳에 설치해서 투표를 해야만 했고요.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서 기표소가 비장애인 체형에 맞춰진 탓에 힐체를 탄 장애인들이 높은 기표대에 투표하기가 어려웠던 점, 투표 보조 용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은 점 등 20건이 집단 진정이 이뤄졌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취재한다고 전용균 기자, 이태국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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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